제가 첫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이 거창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모든 게 좋아가지고 거꾸로 각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곡을 선곡했는데 저희가 연어가 돼서 거창 구석구석을 힘차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오프닝을 한번 이 곡으로 선정해봤습니다.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. 다같이 박수 준비 비트 주십시오. 이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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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기준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이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1, 2, 3, 4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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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